요즘 핫한 그룹이 있는데요, 뭔가 뭐니뭐니 해도 뭔가 그 생머리를 이렇게 착착하게 놓고 있고 아 세상에 웬일이니 그 뉴진스의 디토 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제가 요새 굉장히 빠져있는 곡입니다. 아마 부르시는 분들이 들으셔도 아마 아실 것 같기는 해요. 여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많이 들리는 노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디토당 포스틱 버전으로 해가지고 들려드릴 재미입니다. 그럼 다음 곡 비즈니스의 깊이 컵 들려드릴게요. 다음 곡 비즈니스의 깊이 컵 들려드릴게요. 다음 곡 비즈니스의 깊이 컵 들려드릴게요. 다음 곡 비즈니스의 깊이 컵듭이 아시아 다음 곡 비즈니스의 깊이 컵듭이 아시아 시원시길 바람에 남겨줍니다. 다음 곡 비즈니스의 깊이 컵듭이 아시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